AI 앵커가 전하는 오늘의 MBN 뉴스7 예고입니다. 부산이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29표를 획득해 119표를 얻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대에 밀려 세계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유치전에서 탈락했지만 정부가 외교의 영향을 키우고 재계가 새로운 글로벌 시장을 발굴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골목에 불법 증축을 한 혐의로 기소된 해밀턴 호텔 대표 이 모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중국 화물선이 전남 신안군 가고도 해안에 좌초돼 해경이 출동했지만 선박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해경은 빈 배로 표류하다가 해안까지 밀려와 좌초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밀입국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휴전을 연장하는 합의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집트 언론은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앞선 합의와 동일한 조건으로 휴전을 이틀 더 늘리는 방안에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는데 협상이 성사되면 다음 달 1일 아침까지 휴전 기간이 늘어납니다. 잠시 후 MBN 뉴스7에서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